자 광해군에 대해서 알기 전에 그의 아버지였던 선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조는 임진왜란으로 유명한 별로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왕인데요 이 사람이 조선 왕들 중에 최초의 서자 출신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조선이란 말에는 유교국가잖아요 유교국가는요 상속이건 아니면 왕위세습이건 적장자 중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장자가 뭡니까 적자 정실부인의 자식이어야 하고 장자 첫째 아들 큰 아들이어야만이 제사도 지낼 수 있고 왕위도 그대로 세습받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가지 사연에 의해서 왕위세습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서자 1호가 바로 선조가 됩니다 이것이 선조한테 어떤 최고의 콤플렉스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그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바로 집중애 Pierangan의 성격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막은 우리의 성격을 해봅시다 그리고 악기분들도 bonus으로 중요시요 그래서 자의 성격을 unas security 세우기입니다